SNS-TEC은 반도체 산업에서 특정 부품인 EUV용 펠리클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SNS-TEC은 한국의 반도체 부품 기업으로 EUV 리소그래피를 위한 펠리클 제조 및 공급을 전문으로 합니다. EUV 리소그래피는 현대 반도체 제조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칩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공정 중 하나입니다. SNS-TEC은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여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SNS-TEC의 핵심 제품은 EUV용 펠리클입니다. 이러한 펠리클은 EUV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극미세한 패턴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최첨단 재료와 정교한 제조기술로 만들어진 SNS-TEC의 펠리클은 높은 정밀도와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SNS-TEC은 전문화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세계적인 대형 반도체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EUV 리소그래피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TEC과 같이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5G,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효율 및 고품질 칩의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NS-TEC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갖춘 기업입니다. SNS-TEC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